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도합니다. 대상은 언론사사 3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후보로 한정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기올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도민 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의 자원과 국책사업을 연계해 산업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제주형 제조업 육성, 신난방정책 전진기지를 내세웠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산업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규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혼합하면 우리 도민기업이 또 우리 도민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국책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촘촘한 민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서 국가식품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살리기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투입과 어린이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생태와 평화, 인권을 국제도시정책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핵심 공약입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전국민, 즉 제주도민도 정부에게 투여를 냈을 때 소비하게 됩니다. 생활비에 일단 투여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골목경제, 여러가지 자영업자들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호 9번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공정한 제주 만들기를 핵심 가치로 서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반값아파트 실현과 1차 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융복합 농촌산업 육성 서민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할 지역보좌관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그 토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빠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